강원도의 새로운 성장동력,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는 그동안 많은 규제와 소외의 굴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시대를 맞아 이제 강원도가 달라집니다.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되는 통일의 시범지대가 되어 지방분권과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가 확대되고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분단으로 닫혀있던 경제 영토는 남북을 넘어 북방을 거쳐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만들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